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오늘은 전시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지금 한솥에 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홍밥을 잘하고 엘지스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솥 치즈카레가 새로 나왔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제 설치를 어제 마쳤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앞머리가 날아와서 포기했어요 지금 학교 아직 아닌데 걸어가고 있어요 우선은 이 전시를 가장 저의 2020년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전시이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전시예요 왜냐하면 부담감이 조금 컸어요 아무래도 예술의 전담이 전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 부담이 가는 거지 저기가 경주 예술의 전담이 아니예요 여기는 다리를 구멍하면서 여기로 generate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쪽 통로만 오픈이 된 상태라서 뒷문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제 이력도 써있어요 DP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전시 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예요 그리고 7월 29일 수요일 5시에 작가와의 만남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전체적인 작품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경주이다 보니까 자주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상 작업이랑 설치 작업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시다면 가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이로그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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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